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wait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옛닌입니다. 5월 20일은 제가 옛닌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날입니다. 2017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엔젤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엔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감사해요.